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피해 주장 여성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최근에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이 김건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제출한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죠? 2017년 4월 초에 김건모 씨는 피해 주장 여성으로부터 크크크,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추정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1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8개월 뒤에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 여성으로부터 온 건 있는데 김건모 씨 답장 내용은 뭐였어요? 김건모 씨는 피해 주장 여성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서 피해자는 김건모 씨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라며 성폭행당한 이유인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건모 씨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행기에서 김건모 씨를 쳐다봤는데 김건모 씨가 움츠라면서 모른 척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건모 씨 측은 지난달 15일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만한 행동이겠느냐면서 이 피해 주장 여성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문자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요. 해당 문자가 오간 것만으로 김건모에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밝힐 수는 없는 단계.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라고 밝혔고요. 전후 사정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강용석 변호사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8일에 대구에서 한 강연회를 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했던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차량을 지목을 하면서 경찰에서 김건모가 포땡땡 SUV 차량을 타고 왔었다라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라면서요. 그걸 근거로 김건모 씨의 동선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건모 씨의 차량은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차량이 아니라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모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말한 차량은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 이런 건 아니었나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김건모 씨는 강용석 씨가 지목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소유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김건모 씨 차량 GPS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에서요. 앞선 보도에서 강용석 씨가 말한 이 차량을 언급한 언론 매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